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히 잘 지내셨죠? 신유리입니다. 이해랍니다. 제가 건강히 잘 지내셨죠? 라고 여쭤본 이유가 있습니다. 요새 여러 가지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일정상회담 이후에 일본과의 관계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우리의 건강을 염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그건 정부가 부인을 하고 그런 일이 사실 있을 수가 없거든요. 왜? WTO에서 이미 우리가 승서를 받았기 때문에 수익 금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익 금지가 된 거를 자꾸 일본 언론에서 흘리거나 아니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때문에 또 이거 이러다가 이거 우리가 어떻게 또 방사능 물질 때문에 피해보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겠죠? 네. 어디까지가 맞고 어디까지가 틀린 건지 이런 부분부터 참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하시네. 바로 그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요새 하도 일본과의 관계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특히 이제 일본 언론들이 이걸 흘리는 게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외교에 있어서는 사실 언론과 정당에 있어서의 역할 분담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국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사실 과도하게 좀 휘둘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도 되는데 하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이게 과도하게 걱정을 좀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첫 번째 오염수 방류가 되면 말이에요. 이게 해률 따라 이렇게 간다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국회 입법조사처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 이런 데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4, 5년 후에 도착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전체적으로요. 이 이야기는 과학적으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저학년 정도의 상식만 가지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인데 여기에 이제 국민 정서라는 요소가 개입이 되면 문제가 애매해지고요. 거기에 이제 정치가 개입을 하면 이건 뭐 답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거 우리가 2008년 광우병 사태 때 충분히 경험했던 일이고 사드 논란 때도 반복적으로 경험했던 일입니다. 이게 다시 반복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우울한데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제 방사성 오염물질이 들어있는 소위 오염수라는 것을 일본이 이제 어떤 공정을 거쳐서 처리수라는 것을 만들고 그거를 200배 이상으로 희석을 시켜서 방유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방유수라고 하는 거죠. 하나씩 여쭤볼게요. 처리수라는 것은 뭘 처리하는 겁니까? 처리수는 이제 그 지금 132만 톤이 천여 개의 탱크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 속에 방사성 오염물질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한 64종류의 세슘, 크립톤 이런 낯선 이름을 가진 방사성 오염물질이 한 64종 정도가 들어있는 오염수가 들어있는데 그거를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라고 하는 이름은 거창하지만 사실은 정수기입니다. 정수기가 방사성 오염물질이 정수기에 걸려져요? 일부가 걸러지는 거죠. 64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얼마나 걸러지는 건가요? 64종 중에서 한 62종 정도는 걸러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한 번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해서 이게 이제 처리수가 되는데 처리수의 기준은 그 62종, 삼중수소하고 탄소를 제외한 나머지 핵종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방류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이하로 떨어뜨리도록 처리를 하고요. 정수처리를 하는. 정수처리를 하고 그 정수처리를 한 물에는 아주 미량의 탄소하고 그다음에 상당한 양의 삼중수소가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처리수라고 부르고 있고요. 일본 정부가. 그거를 한 수백 배로 희석을 시켜서 거기에 탄소 동위원소는 크게 문제가 안 되고요. 워낙 들어있는 양이 적기 때문에 삼중수소가 문제가 되는데 삼중수소를 국제적인 방류 기준에 40분의 1 이하가 되도록 희석을 시키겠다. 그래서 해변에서 1km 떨어진 지점에다가 방류구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방류를 하는데 하루에 120톤 정도의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37만 톤을 방류하는 데는 처리해서 방류하는 데는 모두 30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 120톤, 137만 톤 이게 잘 안 하다는데. 120톤, 137만 톤은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지금 한 1,000톤 정도 들어가는 탱크에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한 10m 이상 되는 물탱크에 그런 거 한 1,000여 개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엄청난 양이죠. 그런데 120톤이라는 양은 하루에 120톤씩 방류를 하는데 120톤이라는 양은 우리가 하루에 사용하는 수돗물의 양이 한 300톤 정도 됩니다. 300리터 정도를 하니까 우리 한 400명 정도가 사용하는 하수도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로 치면 4인 가족으로 치면 한 100가구 내외의 작은 아파트에서 나오는 하수도물을 하루에 처리해서 방류하겠다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제가 교수님께 적어가는 게 이 기사를 보면 우리나라 환경운동연합과 시민 방사능 감시센터가 2018년 일본 후생 노동성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의 수산물의 7%에서 방사능성 물질인 스슘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고 기준치를 초과해 최대 140, 100그레까지 검출된 산천호도 있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1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2018년 이후에. 2011년에 그런 사실이 확인이 됐고요. 그러니까 2011년에 사고가 일어났죠. 2011년 3월 달에. 그때는 연료봉이 녹아서 땅 속에 묻혔고 그때는 그 주변에 있는 물이 200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소가 발생해서 폭발을 했죠. 그게 우리가 TV를 통해서 본 참혹한 광경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10여 년을 지나면서 그게 연료봉은 다 식었습니다. 차가운 물 속에 들어가 있고 지금 방사성 오염물질은 전부 연료봉에서만 나옵니다. 그 근처는 엉망이 됐겠지만 방사성 오염물질에 관한 건 금속 상태로 되어 있는 연료봉만 문제가 되고요. 초기에는 지금보다 한 1000배 이상 오염이 된 오염수가 그대로 태평양으로 그냥 걷잡을 수 없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때는 아무 설비도 없었으니까 그 물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엄청난 양이 들어갔을 거라고 짐작을 하는데 10년 동안 아무도 어떠한 피해도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양이 들어갔다. 이거는 엄청나게 방사능으로 오염된 물이 바다로 유입됐다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후쿠시마 연안에서 방사능으로 오염된 어류도 확인이 됐고 상당히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태평양 바다로 퍼져나가면서 소위 말해서 확산이라는 경로를 거쳐서 퍼져나가면서 묽어져서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된 거죠. 우리가 오염물질이 들어있어도 충분히 묽히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톡스라고 하는 아주 치명적인 독소가 있죠. 그거는 조금만 먹거나 피부에 주입을 하면 그냥 즉사합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우리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해서 맞출 수 있느냐. 그걸 충분히 묽혀서 아주 극미량을 집어넣으니까 문제가 없는 겁니다. 독성학에서는 로마 시대부터 전해오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용량이 독을 만든다. 이 파라셀수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의학자가, 의사가 남겨놓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탕은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죠. 안 먹으면 안 되는 영양소인데 그 설탕을 너무 많이 먹으면 독이 되죠. 그렇죠.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좋은 물질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물질이건 너무 많이 먹으면 독이 되는 거고 보톡스처럼 치명적인 독이라도 충분히 묽혀서 소량만, 극미량만 주입을 하거나 섭취를 하면 아무 문제도 없는 겁니다. 지금 오염수의 문제가 그거죠. 지금 탱크에 들어있는 것은 걱정할 이유가 있는 오염수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처리를 해서 희석을 시켜서 충분히 묽힌 다음에 방류를 하면 충분히 묽혀져서 어떤 사람도 위험한 양을 섭취하거나 노출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문제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오염물질, 독성물질 이런 거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하고 전통적인 방법이 제거 희석입니다. 지금 그 절차를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한 게 예전에 막 엄청난 방사능 오염수가 후쿠시마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이게 바다로 유입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 바다에 유입되면 그게 해류를 따라서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 해류라는 게 작은 바다에서 예를 들어서 서해안이나 동해안에서 도는 해류가 아니고 태평양 전체를 도는 열념순환이라는 거대한 해류가 있습니다. 한 바퀴를 도는 데 거의 20년 가까이 걸리는 거대한 요리가 있는데 그 해류를 따라서 가는 동안에 그러니까 10년 전에 후쿠시마 원전에서 흘러나갔던 고농도 오염수는 후쿠시마 연안에 있는 물고기를 오염을 시켰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수산물 수입 조처를 취한 거고요. 그런데 그 오염수는 이제 태평양 바다를 통해서 해류를 따라서 순환하는 과정에 어쩔 수 없이 자연적인 희석이 되는 겁니다. 희석이 되고 확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들어있던 방사성 오염물질들이 충분히 물켜져서 이제 거기 사는 물고기나 또는 그 물을 마시거나 사용하는 소비자들한테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물켜졌기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여러 나라들이 태평양의 바닷물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가지고 예의주시를 했습니다. 방사능 수시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우리도 계속 우리 정부도 그걸 했죠. 그런데 아직까지 이상 징후가 발견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 사고가 났던 직후에는 후쿠시마 연안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염수가 태평양으로 희석이 되면서 확산이 되어서 더 이상 문제가 전파되지 않았고요. 지금 이제 6월경부터 일본이 방류하겠다는 방류수는 10년 전에 그 사고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흘러들어갔던 오염수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오염 수준이 낮은 겁니다. 방사성 물질 같은 경우에는 소위 반감기가 약이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무언가 그냥 일단은 좀 시간을 기다려두고 보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10년을 기다렸죠. 그래서 10년 전에 들어갔던 오염수에 남아있는 삼중수소는 거의 지금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줄어든 거를 지금... 삼중수소의 방감기가 짧은 모양이죠? 12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감기가 10년 전에 회수한 방류수에, 오염수에 들어있던 삼중수소는 이미 절반으로 줄어든 상태고요. 이게 고체 덩어리면 딱딱한 고체면 그냥 어디 묻어두거나 어디 창고에 넣어놓을 수가 있는데 이게 액체 상태의 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탱크에다가 넣어놓으면 이게 철로 만든 물통인데 이게 부식이 되거나 또는 파이프에 파손이 일어나면 이게 걷잡을 수 없이 그냥 태평양으로 흘러들어... 막 터진다 이거죠? 그렇죠. 통이 터져서... 통이 금이 가거나 깨지거나 파이프가 파손이 되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걷잡을 수 없는 사고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게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정수기를 좀 튼튼하고 대규모로 만들어서 대형 정수기를 가지고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남은 거는 희석을 시켜서 방류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지금 국제사회의 전문가들이 동의를 하는 겁니다. 연구를 보면 이게 지금 방류 기준을 충족하려면 70% 이상이 2차 처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 얘기가 지금 한 사람의 전문가 입에서 나온 겁니다. 참 코멘트를 하기가 난감한데...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뭐냐 하면 방류를 하게 되면 미국의 샌디에고 경우에 오염물 농도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이게 축적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미국 쪽에? 참 답답한 건데요. 지금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전부 우리나라의 최고 대학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70% 이야기는 그 정수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의 얘기입니다. 그 70%라는 숫자도 어떤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70%만 걸러지면 어떻겠느냐 이런 식의 질문입니다. 그걸 왜 걱정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70%만 제거가 되면 다시 한 번 돌리면 됩니다. 정수기에 다시 돌리면 되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동의해준 오염수 처리 방법은 어떻게 정수기를 거치고 몇 배로 희석하고 이게 아니고 정수기를 거쳐서 소위 62종의 방사성 원소는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방류기준 이하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안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다시 돌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차례 반복 처리를 해서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방사성 오염물질의 농도를 낮춘 다음에 그다음에 남아있는 삼중수소의 농도를 보고 국제기준의 40분의 1 이하로 희석시켜서 방류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요. 이게 일본 사람들의 이런 처리 과정을 다 우리가 그냥 무작정 신뢰한다기보다는 국제사회, IAEA 이런 데서 컨트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거는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한테 우리는 일본하고 지리적으로 굉장히 가까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우리 말고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특수한 지리적 위치를 근거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요구는 거꾸로 일본 측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한 요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요? 본인들의 성실성이나 신뢰도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요구가 될 수가 있고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태평양 연안에 있는 많은 나라가 있잖아요. 그 나라들하고 하나하나 협의를 해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우리, 대만, 중국, 호주, 캐나다, 미국 뭐 이런 나라들이 지금 거의... 남태평양의 작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많죠. 그래서 일본하고 국제사회가 합의를 한 게 뭔가 하면 유엔 산하의 국제원자력기구라고 하는 IAEA라는 기구한테다가 위임을 한 겁니다. 그럼 IAEA는 거기 들어가서 컨트롤하게 되나요? 그렇죠. IAEA가 지금 한 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10년 동안 모니터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IAEA의 홈페이지에 가시면 일본 정부가 IAEA에다가 보고한 서류가 있고 그 서류에 대한 IAEA의 평가 의견을 거기다가 첨부를 해서 홈페이지에 다 올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서류가 올려져 있고 굉장히 깁니다. 물론 영어로도 있고요. 그 10년 동안 모니터링을 했고 앞으로 30년 동안 IAEA가 국제사회를 대표해서 IAEA가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고요. 이미 그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11개 국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 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나라 전문가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 정부에다가 우리가 직접 요구하는 것보다는 특히 일본하고 우리하고의 좀 불편한 관계를 고려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IAEA, 우리는 잘 모르고 계시는데 우리나라가 1958년에 IAEA가 생길 적에, 창립될 적에 창립 회원국입니다. 우리가 그냥 여러 회원국 중에 하나가 아니고 한 50여 개의 창립 회원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일각에서 일본 쪽이랑 국제 원자력기구랑 더 친밀한 관계다. 무슨 세 번째 순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산이나 이런 편성에 있어서. 그런 얘기도 너무 좀 작고. 분담금을 국제사회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차등화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분담금을 더 많이 내는 건 사실인데 IAEA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사회에서 전 세계의 190여 개의 국가가 그 신뢰도하고 전문성을 확실하게 인정해주는 유엔 산하기구입니다. 그 산하기구가 분담금 때문에 국제사회의 신뢰, 국제사회의 믿음을 저버리는 엉터리 같은 일을 할 거다. 이거는 과도한. 그러니까 IAEA의 모니터링하는 팀이 일본에 가서 직접 데이터만 종이로 받아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본인들이 가서 일본이 보내준 데이터와 이게 사실 여부가 맞는지도 컨트롤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뭐 그 일부 괴담처럼 나오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정말 서류만 보고 판단할 거다. 그 IAEA가 그런 식으로 활동을 했으면 지금 60여 년 지나는 동안 그렇게 국제사회의... 북한이 들어가긴 들어갔죠. 북한이 거기 들어가 있다가 탈퇴를 했죠. 그러니까 북한의 핵 문제도 IAEA가 들어가서 사찰을 하는 것을 북한이 받아들이면 국제사회가 안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IAEA의 전문성하고 신뢰도에 관한 한은 우리가 함부로 폄하할 수 없을 정도의 상당한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 가서 컨트롤한다. 사실 저도 그러니까 후쿠시마 수산물은 저는 사실 별 걱정을 안 해요. WTO에서 금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올 이유가 없는데. 이게 바닷물이 이렇게 아무리 4, 5년 후에 들어오게 된다 하더라도 좀 걱정이 돼서 여쭤본 건데. 그렇다면 지금 이제 앞으로 30년 동안 방류하신다고 그러셨죠. 그럼 30년 동안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거를 우리 정부가 IAEA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에 참여해달라. 그런데 이제 중국도 지금 현재 일본 정부에 좀 항의를 하고 있고 이러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그렇게 항의를 한다는 뉴스를 아직 제가 접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미국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데 중국의 항의는 그러면 어떻게 교수님께서는. 우리하고 비슷하죠. 중국도 일본하고의 관계가 그렇게 편치를 않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 정서하고 정치가 개입되면 상황이 매우 꼬이게 되는 겁니다. 이 상황은 사실은 2008년에 광우병 때도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도 우리나라의 같은 대학의 전문가가 우리 모두를 불안하게 만들었었고요. 미국은 광우병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었습니다. 우리만 정말 좀 심하게 얘기해서 냄새만 맡아도 머리가 어떻게 된다 하고 공포에 떨었죠. 이런 상황을 다시 반복하면 이건 좀 안타까운 일이 될 겁니다. 여담이지만 광우병 말씀하시니까 그 광우병 사태가 있을 때 제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제가 독일에 한 10년 유학생활을 했는데 독일에서 영국산 쇠고기를 많이 그때 수입해가지고 학생 지탈에서 많이 먹었거든요. 야, 이것도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괜찮아 보이죠?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광우병은 유럽의 이슈였습니다. 미국은 전혀 관심이 없었고요. GMO도 유럽에 있습니다. 미국은 GMO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럽고 아무 불평이 없죠. 유전자 변형. GMO. 그다음에 기후 위기 문제도 유럽은 굉장히 심각하고요. 미국은 아시다시피 반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왜 이렇게 남의 나라의 입장에 대해서 특히 유럽의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인지 이건 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 어쨌든 우리 정부와 IAEA 이 관계도 우리가 굉장히 또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요. 뭐 과학자로서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교수님께서도 이제 모니터링도 좀 해주시고 좋은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요새처럼 일본 이슈가 많이 등장한 때가 있었나 이런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언제냐면 제가 대학 다닐 때인 1980년대에 좀 일본 문제로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문제, 일본 때문에 항상 우리는 좀 그런데 일본도 우리가 지금 노력하는 만큼 좀 본인들도 이제 성의를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지금 후쿠시마 문제뿐만 아니라 성의를 좀 보여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일본이 좀 안타깝게 보일 때도 많죠.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